오늘 어떤 방송인가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날 퇴임을 하게 됩니다.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비를 기회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2017년도 5구 대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당선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재임기간을 마치고 나가는 문 대통령이지만 소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2017년의 5구 대선 이후에 다섯 번의 공직선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도의 4.15 총선, 그리고 2021년도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의 3구 대선, 이것이 모두 다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산조작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대부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지방선거와 2017년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단순한 그런 그래프, 예를 들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부정선거가 대략 2017년도 5구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플러스 6%, 사전선거 참가자 수의 6%를 더해주고 홍준표와 안철수에게서 합쳐서 6%를 빼앗는 총 12%의 조작선거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견해가 대부분 대체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심청적으로 분석한 바가 없습니다. 지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4.15 총선이 좀 잠잠해지면 관련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아마 좀 이렇게 분석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거의 유야무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018년 지방선거를 본격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한 재야 고수가 날 밤을 세워가지고 문 대통령의 퇴임 기념을 기하로 해서 2017년도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종류의 전산조작이 행해졌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명한 그런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완전히 숙지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좀 길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9시 방송을 하고 또 내용이 좀 많은 날은 오후 8시 30분 정도에 시작했지만 오늘은 30분 정도 당겨가지고 8시부터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 바로 거대한 부정선거로 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예상보다도 부정선거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 12%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부정선거였고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충분한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실시됐던 대규모의 그런 부정선거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가능한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들키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스럽게 정교하게 부정선거를 시행한 것이 바로 2017년도 5구 대선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그동안 제가 제기해왔던 문재인 정권 화해에서의 5대 공직선거는 모두 다 대규모의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추진됐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월 10일에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가 단순히 2020년도 4.15 총선과 본인이 당사였전 2022년도의 3구 대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일본의 정치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부정선거에 의해서 권력을 영구적으로 탈취하려고 한 일종의 국난이 일어난 것 내란을 범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야말로 문 대통령의 퇴임 기념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전국적인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대규모의 무자비한 전산조작이 행해졌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단톡 등에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일 토요일이네요. 오늘 7일 그러면 오늘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7일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도 급해가지고 5월 8일 일요일 양일에 걸쳐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하는 분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박에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큰 제목은 바로 문재인 퇴임기념 2017년도 5구 대선 회부입니다. 그냥 회부 정도가 아니고 철저한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바로 부정선거였다. 대규모의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대규모의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그런 부정선거였고 이때 사용한 엔진 조작 엔진과 조작 공식은 고스란히 그 이후에 네 번의 선거에서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2017년도 5구 대선을 우리가 철도철미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한민국당에서 5년 동안 자행됐던 바로 부정선거의 전모와 실체와 핵심과 본질을 정확히 아는 데 크게 저는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무는 이겁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조작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범죄자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했겠느냐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이실직구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검찰 수사관들을 좀 도운다는 차원에서 그들이 조작한 방법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추적하는 방법들도 상당히 단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수사관이 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 한 장의 슬라이드로 여러분들 바로 압축 요약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슬라이드에 소위 2017년도의 5구 대선을 포함해서 5년이 지난 2022년도의 3구 대선까지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에 부역한 관련자들이 어떤 종류의 조작 방식을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마치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맞추는 것 같던 방식으로 우리가 핵심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도둑질해서 권력을 훔치고자 했던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른다. 이번에 총선을 한다. 이번에 보궐선거를 한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미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 득표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3구 대선 같은 경우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2천몇만 표 정도를 얻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2017년도의 5구 대선 같은 경우는 홍준뼈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우리가 미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2천몇만 표 정도를 우리가 얻으면 무난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종류의 목표 득표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이번 2017년도 5구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기 위해서 총 몇 표 정도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그 표를 훔칠 수 있는 황금어장은 바로 사전투표 조작에 있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몇 표를 최소한 얻어야겠다. 그럼 사전투표 조작률이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3번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전투표를 몇 표 정도 얻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몇 퍼센트인 사전투표 조작률이 결정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장 하위 단위, 전국의 투표소 레벨에서 지역별로 몇 퍼센트를 표를 훔쳐야 되는지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3번의 투표소별 사전투표 조작률이 결정됩니다. 사전투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표소별 사전투표 조작률이 결정됩니다. 투표소별 사전투표 조작률은 바로 조작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짠 사람들, 그러니까 선거조작 기술자들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관련 핵심 관계자나 외주업체들이 아마 작성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소위 조작 프로그램의 코어, 핵심이란 것은 봐죠. 전국의 동단위, 업단위에 가장 하위 있는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 조작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바로 사전투표일과 당일투표일에 그것을 실행해 옮기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풀 가동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최종 결과물은 뭐로 나오느냐 선거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그야말로 선거 조작범들을 찾아내는 황금 여러분들, 그야말로 황금어장에 해당합니다. 마치 사전투표가 선거를 조작하는 기술자들에게 황금어장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황금어장은 딴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과 관련된 그야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자료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황금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개탄하는 것은 1년에 400억, 500억 정도의 정당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통적인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5번의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5대 공직선거에 대해서 1체의 선거 데이터 분석을 행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나라인가를 우리가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공공 부분이 아주 썩어도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그냥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반나절 정도면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홍준표 희하에서 황교안 희하에서 어느 누구도 선거가 끝났을 때 선거 데이터 분석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간의 힘에 이어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왔지만 공공 영역은 수술다운 청소다운 청소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고 세금이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낭비되고 있는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쇠가 빠지게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물 뿌리듯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범죄자들이 행한 모든 범죄 행각은 바로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야 고수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17년 오후 대선을 분석한 가장 핵심 포인트 그리고 제가 그 소위 분석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방송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역으로 추적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중요한 엔진에 해당하는 여름 4번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겁니다. 조작 공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른바 투표소별 조작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방송됐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대규모 부정선거 사례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는 2017년도의 5구 대선에 소위 부정선거를 변별하고 판별하는 소위 핵심적인 기준은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전국의 가장 낮은 단위인 투표소별 사전투표 조작을 행한 소위 투표소별 조작률이 주를 구성하고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역으로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발견해내는 변별해내는 그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을 엊그제까지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바로 수정특표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검정세계 선거 데이터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발표 득표수다 그리고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데이터를 제너레이팅 생성해낸 바로 핵심 엔진에 해당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바로 탁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박사학위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정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선거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선거 데이터라는 그 덩치에 그 안에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바로 투표소별 사전투표 조작률을 조작률이라는 소위 이른바 조작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선거 데이터에 이렇게 탁 숨겨져 있습니다. 핵심에 그것을 역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가장 선거 데이터 안에 꽁꽁 숨어 있는 바로 데이터 사이의 상호 규칙성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바로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딱히 안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을 해가면서 이런 정도의 가설이 설정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선거 데이터는 발표 덕표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바로 그 선거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면 무작위수라든지 난수가 가질 수 없는 일정한 규칙과 패턴 좌우대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체인 3, 4번 투표소별 사전투표 조작률을 프로그래밍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칠 사이에 2018년 지방선거와 2019년, 2027년 5구 대선의 핵심적인 그런 소위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은 바로 추적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것이다.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번에 이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분석해 보니까 어떻더냐 결론을 여러분 이렇게 짧고 단호하게 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이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2017년 5구 대선은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거였다.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전산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정선거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7년 또 5구 대선은 본격적인 사전투표 조작의 시발점, 시작점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2017년 5구 대선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2018년 6.13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 2021년 또인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0년 3구 대선과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과 조작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소위 조작 수법이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생명체에 비유하면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고 동일한 부모를 갖고 있는 그런 쌍둥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을 통해 가지고 가장 조심스럽게 조작이 행해졌기 때문에 2017년 5구 대선은 약 12% 지방선거는 20%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25% 정도 조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마는 전국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지 않았지만 샘플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예상보다 2017년 5구 대선의 조작 정도나 규모가 상당히 큰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구 대선에 대한 일찍이 부정선거를 깨우친 선각자들이 여러 건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했습니다마는 대부분에서 모두 다 석연지 않은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나 주장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역사적 기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실정 자료를 통해서 바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당선은 거대한 종류의 부정선거였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다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였고 부정선거를 감행한 방식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꼭 같은 조작 엔진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각 선거마다 후보별로 혹은 지역별로 다소의 조작률만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단언을 할 수 없지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여전히 바로 선관위가 적치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반드시 또 내일도 8시부터 제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소위 아듀 문재인 특별기념 방송인 당신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자다 이 방송 내용을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이 애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널리 널리 공유하셔서 우리의 선거를 지키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고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지키는 그런 캠페인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2017년 대선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2, 3일 정도 행해졌던 소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를 한번 요약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생업의 현장에 열심히 그동안 일해오면서 날밤을 세워서 여러분들 분석했던 바로 제야 고수께서 제공한 그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대한민국의 그 많은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유수의 사람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학위를 해가지고 대학 교수직에 있지만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 그 노력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다. 이 점을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바로 2, 3일 사이에 방송된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조작추적지입니다. 출처는 공병호TV고 제공은 제야 고수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이 정도 분석하면 전국을 대충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장 종로구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2%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20%는 조희연 씨도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장은 중구의 오거돈 씨가 20%를 조작해서 여러분들 당선됐습니다. 대구시장은 여러분 권영진 씨에 대해서 무재비한 20%의 사전투표 조작을 행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은 살아남았습니다. 인천시장이 12%를 조작했고 대전시장이 20%를 조작했고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제주지사가 8%를 조작했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조작이 안 된 것이 바로 광주시입니다. 광주시의 동구 사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총 조작률이 0%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오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산 조작 증거들이 아주 그냥 내놓고 이렇게 심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공에 취한 나머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일종의 수뇌부들은 우리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다 가졌다 이제 좌파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영원히 우리가 이 나라를 요리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오만감에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 조작 증거들을 무자비하게 남겼습니다. 이 전산 조작 증거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항목에 표시된 개수를 조정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투표수 레벨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5 이상은 1을 더해주고 5 미만은 그냥 떨어버려야 됩니다.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개수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숫자가 무자비하게 많은 선거가 바로 6월 13일 지방선거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좀 수정 보완이 돼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이 규모가 좀 줄어듭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꼭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하루나 이틀 사이에 발표됐던 바로 2018년 6월 13일 소위 지방선거의 전모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이렇게 시행됐다 이런 전모를 여러분들이 짧고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2017년도 5구 대선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처럼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특정 정치 세력의 그런 수뇌부들은 바로 권력을 연구화하기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단행하는 것을 2017년 5구 대선부터 시작됐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던 것은 약 12%의 조작으로 아주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이번 실정 분석은 완전히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12%가 아닌 아주 본격적으로 20%에 가까운 그런 조작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선공에 힘입어서 바로 2018년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2022년 또 다수의 가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바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장악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아웃성을 침에도 불구하고 2022년 또 3구 대선에서도 최소한 326만 표 이상 정도의 그런 표를 도독질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고 이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1950년도 6월 25일 날 새벽에 우리가 외침을 당해서 동전상자 안에 그런 아주 비극을 경험했던 것에 필적할 정도의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캡처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널리 널리 마치 올해 라일라 꽃 한기가 온 천지를 진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상에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였는지 그들이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려고 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2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울렛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정선거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저는 뉴스를 추적하기 때문에 신문기사를 보면서 다 그냥 말로 가십거린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본래 애살, 경상도 몰래 애살이라고 하죠. 뭘 잘 돼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손민석 님 말씀처럼 이 짓을 했으니 이 해찬은 50년 장기 집권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유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함부로 국민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을 그야말로 그냥 함부로 대하고 세금 때리기를 그냥 함부로 한 것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국민을 무수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께서는 차악하고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